베클리, 조금만 더 힘을 내! 손을 넣어! 됐어! 뺐어! 니까! 다 왔어! 잡아! 잡아! 잡았어! 됐어! 성공! 너무 강전했어, 베클리! 짝짝이 수가 다 됐네! 하이파이! 아, 내 촉촉이! 야, 위림. 너 이거 어떻게 가져올 생각했어? 아가가 입을 잘 못했잖아. 아까 다 안 향했더라. 아니, 아빠는 몰라. 뭘 몰라. 이거 안 끊어봐서 몰라. 그치.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. 유경험자로서. 마지막으로 물어봐야 안 나올 수 있어요. 진짜. 아가야, 여기 와봐. 어디 가는 거야? 아빠 저기 있어. 아가야, 미안하다. 너 이거 마지막 못 물었잖아. 네. 아가야. 나 이거 톡 하고 싶었잖아. 맞아. 아가야. 이거 딱 세 번만 줘요. 아, 형이 준비했어 이걸. 딱 세 번만 줘요. 아, 형이 준비했어 이걸. 벤틀리에게 단장을 선물해줬던 쪽쪽이 안녕. 벤틀리에게 단장을 선물해줬던 쪽쪽이 안녕. 벤틀리 잘 들었네. 한 번. 아, 두 번. 응? 니가 만든 작품 니가 먹었어. 벤틀리에게 배고픔을 달래줬던 쪽쪽이 안녕. 다 많이 먹이야? 27개월 인생 첫 친구가 되어줬던 쪽쪽이 안녕. 야옹. 이제는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인데. 아직 아쉬움이 많이 나와요.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고. 지지 need the best ofill the world. 드디어 뺏어. 오, 형 졌어요. 아가야, 이제 버리자. 쓰레기야. 아가야, 니가 버려야 해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렇구나, これ찍 그렇지. 만나들 간장이를 먹어. 간장이에. 아야, 보여. 이 손을 보여. 뭐? 어, 넣었어요! 드디어! 뭐? 벤틀리가 자기 손으로! 그렇지! 내가 잘했다! 아따, 너 엄청! 그럼 달 거예요! 벨이! 너 이제 집에 갔던 팀이 보도 된다! 쏘리의 뭐야! 배는 많이 컸다! 벨틀리의 4살 인생 쉽지 않았던 도전! 벨틀리야, 정말 잘했어!